연예대상에 초대를 받아봅시다. 연예대상? 아빠한테 상 주면 어떡해요? 나한테 무슨 상을 주겠어? 수아 씨하고 베스트 드레스 상 수상토봉 같은 것들은 준비해야 된 거 아니야? 자, KBS 연예대상 백수아. 수현이, 승환이, 수빈이 그동안 열심히 해졌고. 아니, 사람아. 남편은 왜 빼놔, 쌤아. 엄마, 아빠가 전세 준비 다 하셨네.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거든. 진짜 심리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뭐야.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. 깜짝 놀랐어.